난 남들보다 애니보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 뭐 그냥 그럴 뿐인데 어머나 너 죽고 다니랬지? 너 지금 냄새나 미안 너 또 뭐 먹냐? 아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너 먹었잖아 너 여기 지금 가로 안 보이냐? 아니 나 안 먹었어 이거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아까 돈 없다며 이거 무슨 돈으로 사 먹었는데 아니 이거 그냥 친구가 가는 길 먹으라고 줘가지고 너 친구 없잖아 야 가자 먹으러 갈 수 있어 하.. 진짜 또 삥 뜯기인 줄 알았네 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거 대파 하나만 좀 주세요 응응 어.. 그러면 프로틴밀크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아 그냥 다 주세요 다 아이고 학생 잘 생각했어 아이고 그냥 아이고 학생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학생 척하인께 이거 하나 줄게 이게 뭐예요? 향수예요? 이건 그냥 향수가 아니여 그럼 무슨 향수인데요? 이걸 뿌리면 학생이 인생이 그냥 달라질게 인생이 달라진다고요? 김치! 어! 달라지기는 무슨... 저거 여기 네 자린데 아 여기만 사진 잘 나온단 말이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아 고마워 하... 하... 형준씨가 뭐였더라? 어머 나랑 사귀자 그게 무슨 말이야? 왜? 싫어? 나랑 사귀자니까? 아니 그게... 너 원래 향수 써? 냄새 되게 좋다 이거 네 살냄샌가? 향수? 아!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? 왜? 잠깐만 맞자 그 뒤로 세영이는 더 이상해졌다 그 뒤로 세영이는 더 이상해졌다 이상한 낙소도 하고... 뭐야 왜 여기다 발을 찍어놓아 아니 나 발 차갑단 말이야 좀 앉아있어봐 나 수정냉증 있어 아... 너... 화장실 다녀올게 아 뭐야 이원노 아 또 왜 아 그게 아니고 너 신발도 풀렸다고 아... 끈? 응 됐다 너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응 고마워 내가 묶었어 정리해줄게 응 아 그거 나 진짜 쓰면 안되는 돈인데 진짜 아... 워모야 너는 발 냄새도 좋다 거릇냄새나 아 그거... 그 냄새도 왜 맡아 빨리 주워 전세영 너 또 누구 괴롭히니? 쟤 뭐야 아니거든요 어머 괜찮아? 근데... 어머가 원래 향수를 뿌리고 다녔었나? 네? 또 향수라 그랬다 아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얘 넌 들어가서 자습이나 해 어차피 저 대학 안 갈거라 상관없거든요 에휴 우리 원모는 미래가 이렇게 창창한데 너 어쩌려고 그러니 저는... 어리고 이뻐서 괜찮아요 언제까지 어릴건데 내 눈에도 어릴거니? 아... 머리야... 아우 머리야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야? 아... 이 원모 냄새 어... 토너! 역시 향수 때문에 그런게 많았어 마... 엄모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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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